I really really love you Really... Really... I really love you 오 마이... 갓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12 미니츠라는 공포? 신작? 인디 게임이에요 아주 예전부터 게임 페스티발 이런 곳에서 홍보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사람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서 저도 많이 기대를 했던 기대작입니다 아 근데 지금 평가가 좀 애매해가지고 한번 플레이하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와 야 되게 영화같다 인트로가 시간이 거꾸로 도는군요 이게 장르가 뭐지? 공포출인가? 스릴러 미스터리에요 그렇군요 어! 마우스가 생겼어요 자 해보자 눌러서 이동하세요 이게 탑뷰에요 이렇게 위에서만 보는 물체를 클릭하여 사용하세요 오오 이거 빨간색인데? 이것만 못 읽는 건가? 아니 왜 이렇게 눈에 띄게 아 이거 그림이야? 아 이거 그림이구나 책작인 줄 알았어 너무 잘 그려가지고 너무 잘 그려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 잠김 오 자막 잘 돼있다 식물 가짜 바위 커서를 위로 움직여 인벤토리를 여세요 사용하세요 가짜 바위 아래쪽에 열쇠가 있었군요 이걸로 어딜 들어갈까요? 클릭한 뒤 드래그로 인벤토리 아이템을 다른 아이템과 조합하세요 이게 비상 열쇠구나 여기는? 애기 드디어 울음을 고쳤다 미안하다 드래그해서 사용 5초 지났는데? 5초 지났는데? 사랑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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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가 매우 스윗하네요 희뿌미와는 사뭇 다른 아내 으흐흐흐흐흐흏 머그잔 흠흠 저걸 챙길 수 있네 테이블 스위치 거실에 불을 끄니까 책을 집어넣은 거야? 오! 불을 다시 켜네? 대박 화도 전혀 안내고 왜 불을 껐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신기하네요 오! 들어갈 수 있어요 옷장이에요 전화기 되게 신기하다 게임이 플레이할수록 되게 기분이 묘한데요? 뭐야 막 나 밀치는데? 물을 수돗물을 마시네? 정수기 없어 정수기 그립 어? 코드인가? 뭔가 있어보이는 그림인데요? 자 냉장고 접시 디저트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이거를 이건 뭐지? 8년 전 8년 전 8년 전 사라가 누군데? 와이프야? 자키야 뭐해? 오늘 뭐 특별한 일이라도 있어? 사람을 클릭하니까는 선택지가 나오네? 미리 말씀드리지만 멀티엔딩이라고 합니다 한 편당 엔딩에 도달하기까지의 그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고 엔딩이 다양하다고 해요 일단 엔딩 하나를 보는 걸 목표로 우리는 해봅시다 특별한 일이라도 있어 아직은 하지 말고 일단, 일단 차리기만 하자 나이프 집어 일단 아이템 눈에 보이는 거 다 챙겨 아 싱크대 물도 좀 떠놓을까? 머그컵 물 오오! 물을 채울 수 있잖아 요것도 오오! 테이블에 놓을 수 있어요 내가 의도한 상호작용이 거의 다 되네 신기하다 라디오 항상 기분이 안 좋은 날에는 날씨가 안 좋더라 꽃 응? 꽃을 확대해서 볼 수 있네? 어째서지? 서랍 서랍 선물 선물 풀어볼 수 있어요 난리야 난리야 아기옷 헉! 임신했나봐! 엄마가 애기 낳으라고 준 선물인가? 방금 띵 소리 나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소리? 어? 어? 뭐야 경찰이와 어떤 거예요? 이리와 여행 아이웨 안들 중 안들 중 일부러 네 뭘! 내가? 네, 너! 얼굴은 옆에 가면. 넌 계속. 넌, 넌, 넌! 어... 너가 좀 미워! 서류러? 서류러? 너, 너! 얼굴은 옆에 가면! 넌 움직여! 도와봐! 너, 너, 끊어! 넌, 죽여!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움직일 수 있어 아, 헐 엥? 뭐야 이게 자, 제가 일부러 안 움직인 겁니다 칼도 있었고 아이템도 다 있었던 거 저도 아는데 일부러 안 움직였어요 일단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니까 이게 뭐, 무슨 타임루프 물이야 이거? 스위치 어, 왓더 죽었어? 시간이 좀 흐르는구나 이게 12분 내로 뭘 해야 되네 저 아저씨가 오기 전에 오케이, 한 번 더 가자 그럼 시간이 더 흐르겠죠? 어? 반응이 없어요 전기가 아예 나갔네 환기구 이게 왜 있을까? 맨손으로 풀 수 없어 칼 오! 설마 여기 시계 있는 거 아니야? 여기에 뭐 없어? 하, 어두워서 안 보여 불이 켜져 있었어야 됐는데 아아이C 잠을 쳐 잔다고? 오? 12분이 되기까지? 그니까 시간을 뭔가 준비를 다 해놓고 시간을 빨리 보내려면 잠을 잘 수 있구나 자 우리는 지금 해야할게 너무 많아요 이 방도 아직 안 봤어요 핸드폰도 다시 챙겨야 되죠? 자 잠깐만x3 잠깐만x3 아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문 열지 말아봐 문! 여보! 자신이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사라에게 경찰에 대해 말해준다 사라의 과거에 대해 묻는다 다른 주제 다른 주제 같이 춤을 추자고 한다 경찰에 대해 말해준다 문을 열지 말라고 부탁한다 경찰이 사라를 살인용의자로 본다고 말한다 문을 열지 마 문을 열지 마 문 안 열게 시간을 벌어... 뭐야! 뭐야! 그냥 알아서 연애 지 혼자 숨었어 칼 사용 가능? 엉? 헉! 엉! 헉, 헉! 뜯고 있어x2 윗! 쁘흐흐흐 thats 아 그리고 싸대기 왜 traveled go 소리가 짜증나게 더 땔..더 맞고 싶잖아 잘 Stage 문은 왜 닫아? 허? 아용 케 좋아 그러면은 여보 먼저 말부터 경찰에 대해 말해준다 ROOOO 같이 아파트에서 나가자고 말한다? 아아 says 해보고 싶은게 참 많네요 이게 참 어떻게 할까요? 나가는건 좀 나중에 해보고 일단 집안에서 할 수 있는거를 여러가지 해봅시다 말투가 왜이러냐고? 아 이게 굉장히 흥미가 돋을 때 나오는 말투입니다 흐흐흐흐 음.. 오케이 핸드폰을 사용한다 뭘까요? 비밀번호가 걸려있는건가? 911 Mind 아내가 살인범이에요 무 Apollo Just call the cops on me Are you fuckin kidding me What kind of sick fucking Fuck you You are such an asshole sometimes 나간다 나간다 같이 나가자 어? 아아 이것도 게임 오버네 방금은 제가 엄청 개막장 선택지를 일부러 선택한 겁니다 이게 개막장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게임 오버가 날 수도 있군요 게임 오버가 되면은 처음부터네 그냥 문을 왜 자꾸 닫아? 숨을 수 있네? 어어? 기다리는 걸 도중에 멈출 수 있어요 이렇게 어? 이거 12분까지 기다려보자 그러면 남편 개입 전혀 없이 와이프가 잡힌 모습을 좀 볼게요 아 여기 선택지가 진짜 많아요 이게 칼이 있었으면 내가 문 열고 나와가지고 경찰을 제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냥 끝까지 지켜볼게 이거 그냥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어? 아 아씨 걸렸네 아 얘 뒤지고 있을 때 수가 풀어주려고 했었는데 나 칼도 안챙겼잖아 오케 칼까지 기어간다 오케 칼까지 기어간다 싫은데용 아 싸대기 또 맞나요? 이 찰진 오케이 아 자 지금부터는 자 내가 지금 너무 개짓거리를 많이 한 것 같아서 어 이번엔 좀 제대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해볼게요 우리는 상황을 겪은 걸 알고 있잖아 우리는 상황을 겪은 걸 알고 있잖아 일단 카운터 나이프를 짚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서 스위치를 켜고 나이프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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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를 스킵할 수 있고요 지금 남편이 제정신이 아닌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화장실이구나 문을 닫아 문을 닫아 뒤쪽에 뭐가 없네 불을 켤 수 있고 약장을 열어볼게요 수면재가 있네요 싱크대 사용이 안돼 변기 손잡이 넥타이가 등으로 넘어가 있었다고? 쭈 하하 하하 나 칼 집었어? 자 지금 선택을 할게요 일단 남자를 제압하는 거를 해볼게요 남자 제압을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거 경찰에 대해 말해줘 문을 열지 말라고 부탁한다 집에서 나가줄 수 있나? 이런 부탁이 생겼네요 사람이 문을 열지 말라고 거듭 말한다 열지 말라니까 오늘 잠글 수 있나? 자물쇠 잠글 수 있어 오케이 내가 잠가야 되는구나 아까 문이 왜 열렸나 했더니 냉동고는 못 열어? 냉동고는 못 여네 자 여기서 딱히 필요한 거는 안 보여요 이 사건에 대해서 난 어디에선가 손전등 이런걸 찾을 수 있을 줄 알아 핸드폰 되지 않을까? 어? 사용이 돼? 핸드폰을 둘 수는 있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어 꺼졌어 별게 다 되네 일단 다른 대화도 좀 해봅시다 하루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하루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걸 증명한다? 자세히 설명한다 자세히 설명한다 뭐야 와이프 왜 이렇게 뿔났어 하루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걸 증명한다 무엇으로 증명할지 선택한다 에? 시간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걸 어떻게 증명을 해야될까요? 맞다 엿보기 구멍 엿보기 구멍 이제 증명이 되지 않았어? 문부터 해결하자고? 사라의 과거에 대해 못난다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지? 아버지 주머니에 대해 묻는다 계속 묻는다 걷어찬다고? 걷어차서야 할 것 같은데 이거? 디저트 먹을 시간이야 안돼 나 지금 정신부여잡고 해야 돼 자꾸 개판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안 돼 안 돼 제대로 해보자 그러면은 여기 숨어서 발로 찰 것 같애 지금 제압 제압이 바로 캔슬되네 묶고 있을 때 해야 되나? 내가 너무 빨리 나갔나? 문이 잠겨있네? 아하핰핰 키스할려고 하는데 바로 밀어냈어 으쌍남자고마 이제 아무렇지 않게 스위치 키네 자, 나가 봅시다 지금 딱히 떠오르는 게 없고 집에 나가줄 수 있어 계속 집에서 나가달라고 말한다 이거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자체가 와이프가 책 읽어서 그렇네 다시 말걸기 그러고 보니까 정상적으로 플레이를 맨 처음에 한다면 우린 디저트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한번 해볼까요? 아까 수면제가 있었던 것도 좀 걸리는데 수면제로 와이프를 재워? 재워서 뭘 해? 일단 그럼 수면제를 재하고 그냥 디저트만 먹어볼게요 이거 지금 시간 계속 흐르고 있거든요 이거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도 지금 쨔깍쨔깍 소리 들려요? 자 디저트 먹자 일단 잠그고 여보 디저트 먹을 시가아아앗 조금만 기다리라고? 선물 꺼내려고 하는구나 지금이야 지금이야 잠그어 이건 현관문 열쇠야 와이프를 가둘 순 없네 내가 다 차려놓은 거 봤으면서 왜 이 악물고 못 본 척해? 죽을래? 죽을래? 물도 다 얘가 차려놓는구나 오케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을 걸 수 있겠죠? 오늘 뭐 특별한 일이라도 있어? 오는 소리들려 오는 소리들려 아닌가? 오는 소리들려 아닌가? 왜 달리아야? 왜 달리아야? 나 엄마가 없어? 왔다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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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여보 아니 미쳤어요? 아니 나 의자 집어넣는 속도 실화해요? 자신은 무죄라고 말한다 살인 혐의에 대해 못난다 엥? 뭐야? 아 이거 밖으로 나가면 그냥 바로 초기화돼요? 잠깐만 나가봐 아아아아아아 아 나 잘못 클릭해서 밖으로 나갔는데 아 이게 나가져버리네 나가면 초기화가 돼버리네 잘 챙기고 숨고 핸드폰 챙기고 저희 여보 좀 나가봐 문 좀 닫게 불 좀 꺼줄래? 문자 남편 전화를 걸 수 있어요 문자로 늦어서 미안해 저녁은 쉬는 시간에 간단하게 먹었어 하신다 남편 방금 출근했어 기분 어때? 토하는건 짜증나는 일이지만 그래도 당신은 섹시하더라 입덧을 했나보죠? 안녕 자기 열쇠를 또 놓고왔어 또 알아 알아 예비 열쇠라도 만들어서 입고 어디에 숨겨놓으면 안되려나? 혹시 뭐 없어졌거나 이상한거 있었어? 내가 보기에 집은 전이랑 똑같던데 이게 뭐지? 전화를 걸어볼까? 전화를 걸어볼까? 내 핸드폰을 왜 받을 수 없어? 그럼 이건 와이프폰이라는게 확실하고 고일일에 전화를 해볼게요 룰드폰 저녁에는 거리가 안 되었을까? 제가 어제 확인했을때 설사함이 안되었거든 15분 내로 15분만 기다려야 합니다. 고객님, 직원들이 거기에서만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곳에 오세요. 이거 원래 이제 제압하려고 했는데 와이프한테 숨으라고 해야 될 것 같애. 경찰에 대해 말해주고 사라를 살인 용의자라고 보고 문을 열지 마. 시간을 끌어봅시다 이번엔. 그 다음에? 불 끄고? 같이 춤출래요? 아, 이거 하... 시간을 어떻게 끌지? 여기 있어봐. 불, 불 끄고 가짜 초. 가짜 초를 챙길 수 있어요. 잠시만요. 가짜 초를 챙길 수 있다는 건 켜. 아우. 아우. whole flower 칼은 아예 못 넣는구나. 어어어어어! 아우. 내가 여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와이프가 여기로 오네 개시마 초를 줄게 그래 자 아쉬 핸드폰 자기야 핸드폰 다시 줄래? 괜히 준 것 같애 왔어 야 너 어디가 또? 문 딱히 말 걸 게 없는데? 아쉬 모르겠다 숨으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어그로 좀 끌고 있어줘 자기야 네 예스 유 핸드폰 바퀴 렛츠고 지금 어 뭐야 아니 제압하다 말고 어 찔렀어 어 이번엔 찔러 이게 초기화가 되네 오케이 자 일단 이번 시도도 나쁘지 않았고요 아니 이게 찌르면 찌를수록 숙련도가 늘어나나? 자 디저트 챙기고 이번에 재워볼게요 내가 지금 와이프를 어떻게 컨트롤 할 수가 없으니까 얘를 그냥 재우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지금 아직 할 수 있는 거 엄청 많아요 하나하나 해볼게요 녹여야겠어 이걸 대놓고 넣으면은 왠지 걸릴 것 같으니까 여기 안에서 오른쪽에다가 두고 머그 알약 있음 표시가 돼 있네 어? 얘 그냥 물을 마시는구나 맞다 얘 물 한 번 마시지 뭘? 자 언제 잠들어? 휘청휘청 된다 남자랑 단둘이 승부를 볼 수 있을지도 지금 굉장히 의문이에요 지금 굉장히 의문이에요 아니 경찰 엔딩은 웬만하면 안 하고 싶어서 잠군 상태에서 거의 기절했네 진짜 기절했네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짐 열쇠를 챙길 수 있어요 책 책? 책은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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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내가 짐 열쇠를 보자마자 들은 게 뭐냐 들은 생각이 뭐냐면 잠궈 아니 왜 이게 현관문 열쇠야 이 미친놈아 집 열쇠라며? 여기도 안 돼? 아 그럼 집 열쇠를 굳이 왜 두 개를 더 어? 뭐야 환풍구가 여기 또 있네? 에? 에? 응? 뜯어 이 안에 뭐가 있나? 이 안에 뭐가 있나? 응 모르겠어 한풍구에 초를 놔두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안에가 보이잖아요 내가 뭐가 있을 줄 알았거든 근데 아무것도 없어 아 경찰에 일단 미리 전화를 좀 해놓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일단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자 어? 벌써 왔네 아내가 의식을 잃었다고 말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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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 아 아 아 초콕 아 아 아 아 除richt 아 네 아 아 아 아 대환 Pit 잠시만요 잠시만요 안녕? police? come on out what the? 흐하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기절한걸 확인하고 아무 짓도 안 하네 오케이 끝까지 한 번 봅시다 이거 굉장히 흥미롭네요 어? 제압해야되나? 어떡하지? 일단 볼게 반응좀 안녕하슈 아니 왜요 일단 내가 방에 나가거나 기절하지 않았기때문에 게임이 리셋이 안돼요? 어어 단둘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생기네 이렇게 하니까 시계에 대해 모른다 시계가 어디있는지 진짜 몰라요 어? 기절시키지마 제발 잘못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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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는거야? 헐 인벤토리도 지금 못 열어요 이거는 시간을 끌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시간을 끌 수 있어 시간 끌어서 경찰 불러보자 가장 먼저 해야되는거는 핸드폰에서 이렇게 해보면 운명이란건 참 되게 무서운거 같아요 운명에서 벗어나기가 진짜 쉽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일어날 레파토리를 알고 있어도 사람 한명이 바꿀 수 있는건 많지 않다는거 물을 따르고 호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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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 들켰어 물 마실래? 바로 못 먹이나? 아, 이거 눈.. 들키면 안되네 역시나 여기다 두면 알아서 뭐.. 마시겠지 물 마시고 싶어 할 거 아니여 뭐지? 아, 방금 저까지만 해도 관심 없다면서요 불 켜고 껐다가 다시 켜면 감전하거든요? 자 잠들거에요? 네, 경찰 경찰인지 뭔진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가 부르는 경찰과 여기에 오고 있는 자칭 경찰은 용어를 좀 달리해야 될 거 같으니까 강도라고 하자 강도 강도를 기절시켜보는 레파토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혹시 모르니까 나이프도 가지고 있구요 여기를 가장 마지막에 여니까요 그리고 바깥 상황을 확실하게 볼 수 있죠 이러고 있어 볼게요 아까처럼 문을 다 닫자고 불도 다 끄고 문 잠권냐고? 아씨 여러분들 아님 게임 어떻게 하냐 자 완벽하게 사람 없는 티를 내자고 테이블에 스푼 안 치워도 내냐구요? 그런거까지 치워야되냐? 치워져? 치워지네? 물컵도 치우자고? 어 조용히 치우면 안 들키겠지? 불을 바로 켜네요 자 기절하는거 좀 보자 칙 칙 칙 칙 칙 잠시만 쓰러졌죠 쓰읍 자 물건 좀 뒤져볼까? 오케이 보자고 총 타이 수갑 나이프 핸드폰 칙 선물 챙기고 잘못 눌렀지만 일단 아이템이 있으니까 챙기고 타이 수갑을 이 친구에게 써줍니다 경찰을 괜히 부른거 같아요 여러분 우클릭을 누르면 일시정지가 되네? 아아 이게 남은 시간이구나 이렇게 남은 시간도 볼 수 있네요 어 말을 걸 수 있어요 살인 혐의에 대해 묻는다 좀 팰 만한거 없어? 나이프 좀 팰 만한거 없어? 나이프 뭐 어떻게 할라고? 빨리해 빨리 시간 없어 어 오오 담담한데? 드디어 대화를 할 자세가 되었구만 왜 아내가 그런 짓을 해요? 어떻게 사라인지 알아요? 사라의 아버지는 어떻게 죽었죠? 왜 아직도 내 아내를 쫓고 있죠? 와 진짜 다 물어보고 싶은거 일단 하나하나 물어볼게요 맨 위에서부터 왜 아직도 내 아내를 8년간이 쫓고 있어 제보에 대해 묻는다 누가? 전당포 주인이? 사라의 아빤 어떻게 죽었을래 어떻게 사라인지 알아 왜 아내가 그런 짓을 해요? 왜 아내가 그런 짓을 해요? 난 무죄인데 시계에 대해 묻는다 시계에 대해 묻는다 시계에 대해 묻는다 모든 것을 알 수 있는지, 내가 잘생겼어. 다른 사람이 없었지. 그 녀석을 죽였어. 지금 시간이 흘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갈수록 몸에, 그 말에 기운이 빠지고 있거든요? 죽는 거 아냐? 사하라 아버지와의 관계를 묻는 거. 푸, 풀어줘볼까? 일단 정보를 빼낼 수 있는 건 다 빼놨어. 아이고. 죽었어? 사망. 오마이 갓. 시간이 흐르고. 에? 뭐야? 아니? 12분이라며. 게임 이름은 12분이라며. 이거 10분 되면 리셋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을 부르든, 앰뷸런스를 부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10분 내로 뭔가를 확실하게 해서 12분까지 도달해야 엔딩을 볼 수 있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자. 거의 완벽한 단서를, 어, 강도에게서 들었고. 그거를 와이프와 이제 따져보도록 할게요. 혹시 모르니까, 위험하니까 나이프는 챙기고. 과연 진실은 누구일, 누구일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말 걸어보자. 과거에 대해 묻는다. 아, 나 진짜 궁금한 게, 본론으로 가기 전에, 춤추자는 선택지가 도대체 왜 있는 거야? 이거 한번만 해보자. 이거 그냥, 신문하듯이 물어보면 안 될 것 같고. 일단 분위기를 다 맞춰볼게요. 일단 분위기를 다 맞춰볼게요. 개빨리 안 는다.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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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없다구요! 벌써 2분이나 지났잖아요! 빨리 화장실 불 좀 끄고. 분위기, 분위기 좋게. 빨리! 문 닫어. 오. 좋아한다. 10분 내로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게 해야돼. 쳐먹어 빨리. 먹어! 먹을 컵도 마셔. 말 걸어. 같이 춤 출래요? 디저트를 먹고 해야돼? 좀 빨리 먹으면 안될까? 빨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퍼먹어. 음! 존맛 등인걸? 우리 아이를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준다. 확실해? 확실해? 왜 이렇게 일어났냐? 엄마와 아버지가 서로 사랑하는 것 같고? 아니. 너는 병에 있는 병이었구나. 저는 병에 있는 병이었구나. 요즘 병에 일어났네. 왜 이렇게 일어났네. 왜 이렇게 일어났네? 왜 이렇게 일어났네? 아니. 아니. 내가 너는 안 믿을지 않아. 그냥... 내가 너는 안 믿을지 않아. 내가 이렇게 일어났네. 내가 이렇게 일어났네. 내가 이렇게 일어났네. 내가 이렇게 일어났네. 내가...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안 믿을지 않아. 오케이. 말 한마디로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군. 화장실 가서 오는 거야? 이렇게 일어났네. 오케이 나는 숨고. 시라용? 울고 있느라, 벨소리를 못 듣는건가? 이건 또 새롭네요 울고있어서 못알아채는거 한쪽은 울고 한쪽은 소리지르고 아주 난장판이에요 왜 문앞에서 굳이 저걸 하는거야? 부현을 다른장소에선 안했나보죠? 일단 이거 끝까지 볼게요 도중에 개입안하고 끝까지 보겠습니다 어? 아 누가 있는걸 눈치챘구나 흔적을 남기면 오케이 나가요 제 앞에용 라이프다용 어차피 뒤질거 한대 찌르고 하얏 오 나 점점 숙련이 와아 아 이제 박치기 오케이 한번 더 찌르면 이제 다 막을 수 있겠는데? 아닌데 ㅋㅋㅋㅋ 너 한번 더 하면 할 수 있을거 같은데? 아 이게 계속 내가 다른 방향으로 막 이곳저곳 틀어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짜증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가장 해보고 싶은게 두개에요 저 와이프가 알아채지도 못하게 나 혼자 숨어있다가 저 강도가 와서 제압하고 둘의 얘기를 끝까지 듣는 것 그리고 저 강도가 오기 전에 와이프를 심문하는거 두개를 해볼거에요 자 안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푹 자겠습니다 차라리 아내한테 들킨 김에 아내를 그냥 심문할걸 그랬나 바본가? 기왕 망한거 끝까지 망해보자고 끝까지 잠자는것도 우리 아내받잖아 어 좀 재밌는거 생각났는데 나이프로 아내 찔러보자 안되네 어? 우리 이것도 안해보지 않았어요? 우리 양쪽 다 묶이고 끝까지 있어보자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어볼게요 꼭 생각해주셔서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아아 넌 죽을까봐 알겠지 아우 알겠지 아님 아내 아내 그는 남의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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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지 알겠지 아니 아니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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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말 안 되잖아요 아 뭔가 있어 확실히 와이프가 자 숨겠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없는 상태에서 얘기를 끝까지 들어 볼게요 그냥 찾네 지금 말 안 해주고 하자 반지 이렇게 확실하게 최소한 괜찮아 한 사람 ikke지 아빠를 죽인 게 맞은 거야 그러면? 오 마이 갓 자살한 걸로 위장했어 몇 시죠 지금? 7분? 이거 어떻게 나가? 나가? 상황은 다 끝난 것 같아 잠깐만 여기에서 만약에 이걸 기다리고 12분이 되버리면 엔딩 보는 거 아니야? 이게 내가 기절하거나 문 밖으로 나가야 초기화가 되는데 내가 여기에서 기다리면 그대로 게임오버 아니에요? 오케이 됐어 이제 시계가 어디 있는지 알았잖아요? 나 환풍구가 여기랑 저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도 있었네? 어쨌든간 시계를 가지고 신문을 하면은 훨씬 더 신문이 잘 될텐데 시계 없이 신문해보겠습니다 왜 과거에 대해 거짓말 왜 과거에 대해 거짓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안다고 말한다 너 왜 방을 뚫고 나갈라 그래 시계 어디 숨겼어? 시계 어디 숨겼어? 오케이 끝까지 모르는 척을 하네요 칼을 들고 이제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시계를 꺼내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봅시다 근데 여기 환풍구가 없는데요? 지금 보니까 아 약장 밑에 있어 환기구 아.. 보기 어렵게 해놨네 그러네 이거 진짜 모르면 절대 못 찾을 위치네요 완벽하게 위치를 알고 있어야지만 뒤질 수 있는 곳 자 양초 이건 다꾸하라고? 뭐 어차피 가지고 들고 나와서 신문할 건데요 아아 이거구나 계속 보고 있었던 게 뭘 할 수 있는 거는 없네요 두둠 아아 이 시계 뭔데 난 게 두 백을 찾아서 뭐.. 뭐.... 뭐.. 뭐.. 그런 cuanto れた한테lington 아 근데 이거 증명을 해야되네 증명을 어떻게 하지? 아 아기 옷 아기 옷도 나쁘지 않군 그래 그래 어 달리아라고 서있겠지 아 just bought them today how could you know i told you that i'm in a time loop do you believe me now? 아 예 아 mean i i i i think i do 이거 빨리 잠가야될거같은데? 어? 진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문 안 잠겨있어! 아니!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아 형! 분위기 좀 보고 들어와! 안에 재우고 일대일로 얘기하죠. 그래.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 지금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오히려 뇌가 꼬이고 있어. 일단 문을 잠그고 난 아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될 거 같아요. 바로 찾으면 이렇게 되네. 와이프는 나갖고 단둘이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만들어졌네요? 저기 강도 아저씨 와봐요. 나 쉬게 줄게. 뭐야 개빨려왔네? 이게 와이프가 나가면 이렇게 경찰한테 잡혀서 오는구나. 이게 다 같이 일 거야. 실패하고 들어와! 자 시계. 아! 아! 그때부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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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봐봐봐봐봐봐봨! 아... 시계! 지금 넌? 이제 하고 있는 것을 좀 앉아!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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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 mio! 도와주님 stars. 바로바로 어 반응이 와 이제 둘다 죽는건가? 죽이네 시계를 줘도 뭐? 보낼 생각이 없었네 이새끼 자 신문을 해야되는데 오케이 문 잠그고 이새끼는거 그리고 내가 를 죽였고 그냥 뛰어난다. 이 날에 왔다. 그 폴로르트에 오를 방에 왔다. 한 시간 후에 이곳에 왔다. 제가 자신이 주인으로 인해, 그런데 그 날에 왔다. 몇 월 후에, 당신이 오셨다. 그리고,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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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다 같이 일어났다. 오늘 하루 종일 끝냈어요 아버지를 죽였어요 말하자마자 말했을때 그리고 이제 알아요 제발 말해주세요 너 그냥 말하자마자 그럼 경찰에 대해 말해준다 경찰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설명해준다 스톱 4분이에요 문을 열지마 용서한다고 말한다 왜 과거에 대해 거짓말했는지 묻는다 경찰이 아버지가 총에 두 발 맞았다고 했다고 전한다 시계는 어디에서 났어? 왜 시계를 팔려고 했어? 새로운 선택지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는데 위에서부터 하나씩 얘기를 해보 여러분들 같으면 근데 용서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결혼을 했어 근데 살인을 했어 왜 이렇게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절대? 모르겠다고? 지금 아까 어떤 장작 한 분이 절대 용서 안 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 연애 안 해봤지 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근데 반려자가 이런 일을 했으면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절대라는 말은 절대 없어 모르겠다 일단 용서한다고 말은 해봅시다 맞다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왜 과거에 대해서 거짓말했어 이제 어떻게 하냐고? 뭘 못하네? 아니 수면절복일 수도 없고 좀 들어가서 그냥 누워있는 척 하라고 말 못해? 작전을 짜야지 여기 있으면 문을 아닌 것 같다 문 뒤쪽에 숨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어 들켰다 빨리 까 늦으려나? 아니야 지금부터 까면 될 것 같은데? 빨리 잘라 빨리 빨리 도망쳐 도망쳐 아아아아 이 씨부랑탱 이제 이 얘기를 또 나눠야 돼요? 사랑아 도망친 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준다 어 스킵이 되네 이게 이렇게 해서 아 이제 이렇게 바로 스킵이 되네요 자 여기서부터 다시 할 수 있죠 이제 왜 과거에 대해 거짓말을 했는지 제대로 듣지 못했으니까 계속 해봅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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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아버지가 총에 두 발 맞았다고 했다고 전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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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서 아 어 뭐야 시계는 어디에서 놨어 아 아 엄마 그러니까 greet 아 아 Gong 닭 떴네! 야! 총알! 다른 한 발은 저 강도가 한거야 시계 뺏으려고 했는데 이미 시계가 없어진 상태여서 지금 딸 탓하려고 하는거지 왜 시계를 팔려고 했어? 나, 나가면 안돼! 나, 나가면 안돼! 베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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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경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러고 나간다고? 미친거 아니에요? 아 용서를 먼저 해야되는데 이걸 안해서 검은색 말주머니로 되어있어서 나 한 줄 알았어 아버지의 살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묻는다 말해 다시 말해 다시 말해 내가 왜 이렇게 말할까? 내가 왜 이렇게 말할까? 내가 왜 이렇게 말할까? 아, 이 자식을 잡고 있었어요. 아, 이 자식을 죽였어요. 그 다음엔, 이 자식을 죽였어요. 네. 아, 지금 알아요. 지금 같이 왔어요. 네. 지금. 지금. 제가 생각해보니까. 아, 알겠습니다. 그냥, 만약에, 그렇게 말해주세요, 그렇게 말해주세요. I wanted to tell you I just I just So 안나간다 이제 아내한테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어요 자 러브컵 나 얘 그냥 재울래 재우고 어디가 너 나가시게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밥은 먹고 가! 미쳤네 저거 자 얘가 집에 들어온 이상 대화가 안되기 때문에 기절시키고 묶은 다음에 얘기를 나누는게 맞는거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와이프를 재워야되거든요 시계를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있자고 나쁘지 않은 생각이야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죠? 이게 왜 10분이 되버리면은 타임루프가 되니까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구급차를 불러야될까 경찰차를 불러야될까 구급차 내가 구급차를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칼빡 놓을거거든요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제 곧 일어나겠죠? 아저씨 일어나봐요 아 그래 핸드폰좀 보자 핸드폰을 안보고 있었네 꼴벌 아빠 세션 끝나기 전에 전화하는거 잊지마요 알겠죠? 아빠는 맨날 잊어버리는데 난 세션이 끝나면 너무 지치거든요 아빠 많이 스트레스 받던거 같던데 오늘 잘되길 빌어요 아빠가 여기 있으면 좋았을텐데 한번 진짜 쉬고 오 전화 걸어보자 뭐야 아 아이씨 전화 확인하는중에 일어나네? 아아 이 짓을 다시 처음부터 해야돼 이씨 이렇게 문을 다 열어놓으면 굉장히 빨리 들어와서 불을 켜지 않을까? 문도 열어놔요 들어오세요 환영합니다 이라스 짜이마세이 하하하하하하 바로 들어와 하하하하 왔다 곧 개빨리 걸려주시구요 야 너 딸도 있는 애가 그런짓을 하니? 미친거 아냐? 자아 열심히 묶어주고 뭐야 묶으라고 나 형 핸드폰좀 볼테니까 조용히 누워있어 알았지? 자 알았다 아 오케이 핸드폰좀 보자 오늘 화내서 미안해요 피곤해서 그랬어요 그래도 내 말 들어줘서 고마워요 나도 마음 바꿀 수 있고요 사랑해요 아빠 포옹을 보내요 집을 연체와 관련해서 계속 연락드렸지만 무시하시는군요 귀하의 계좌는 외부 수금업체로 전달되었습니다 부정적인 채무기록을 만들고 싶지 않으시다면 즉시 해당업체로 연락해서 비용을 지불하시길 바랍니다 돈이 급했네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소납건으로 아빠랑 얘기하고 싶대요 아빠 아무 문제도 없는거죠 병원에는 아빠한테 전화하라고 했어요 딸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돈을 위해서 그렇게 했구만 아아 딸이 암에 걸렸구나 다 받네요 꿀벌한테 전화를 해볼게요 오케이 얘기를 나눠봅시다 자신이 무죄라고 말한다 살인 혐의 유모에 대해 묻는다 딸의 병에 대해 묻는다 유모에 대해 물어보자 천천히 하나씩 딸의 병에 대해 묻는다 딸의 병에 대해 묻는다 사라의 아버지는 어떻게 죽었는지? 새해 전날 돌아와서 한 발을 더 쐈다고? 새해 전날 돌아와서 한 발을 더 쐈다고? 이씨 어어 이제 증거를 찾아야 되네 거의 엔딩에 다가왔다고 생각했는데 아아 맞네 야 사진으로 증명할 수 있다 증명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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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없다 아 이것도 필요하네 이게 아이템이야 아 뭐하세요 집으라고요 아이템을 시간이 없어요 몇 분 남았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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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남았어! 아아! 그거 보고 있지마 빨리 가서 제출하라고 이씨 이 사진을 봐 봐 이 사진을 봐 뭐지? 그 date 그 date 31일? 그... 그 날 그 날 그 날 그 날 그 날 그 날 그 날 그 날 그 날 그 날 그 날 그 날 그 날 그 날 그 날 그 날 그 날 그 날 그 날 그 날 그 날 0 누가 살아라 아버지를 죽였나 그。 7. 조모아니야? 이게 다 라고? 이게 다 라고? 이제 몇초 안남았어 돌아버리겠네 곧 죽는다 쟤 10초 남았어요 고급상자 같은거 없나? 붕대 약장 자 다시 초기화가 됐으니까 생각을 좀 해보자 일단은 전화를 확인을 다 했으니까 이제 배를 찌르지 말고 그냥 얘기를 나눠볼까요? 계속 끈덕지게 얘기를 나누면 쟤 안 일어날거 같은데 사라는 무죄라고 말한다 사라는 무죄밍 사라는 무죄밍 사라는 무죄밍 사라는 무죄밍 드디어 이동은 사라는 무죄밍 나눠보자고 더이상 물을게 없다고? 왜? 일단 풀어줄게 어차피 칼빵맞아서 나한테 제대로 뭐 못해요 얜 풀어주면 무조건 좋네 나 이거 어떡하냐? 여보, 나 젖됐어 여보, 나 이제 공범자야 어! 여러분! 몸통! 다리! 팔! 머리! 야, 이게 칼을 몸통에다가 해서 계속 죽었구나 아, 이게 총으로 다리를 쏴야 되는데 오케이, 자, 묶고 진실의 대화를 칼은 부위별로 못 쏘네 몸통, 팔, 다리 다리, 다리 예 예 피가 너무 많이 나는데? 괜찮은 거야? 묶어놨으니까 이제 풀어볼까? 괜찮지 않을까요? 안죽겠지? 시 이씨 주인공 전화로 따, 경찰 딸한테 전화를 못하냐고? 어? 전화 꿀벌 어? 바로 되네? 칼라의 아버지가 아내를 체포하려고 한다고 말한다 칼라의 아버지가 아내를 체포하려고 한다고 말한다 칼라에게 하루가 반복되는 현상을 설명하는데 이걸 왜 해? 암에 대해 물어본다 누구든지 접근을 달리 해야될 것 같습니다 아내한테 유모를 물어보자고? 사라의 과거에 대해 얘기한다 유모에 대해 묻는다 사라가 환기구에 뭔가 숨겨놓은 걸 안다고 말한다 아버지의 외도에 대해 묻는다 와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거 하려면은 그 처음부터 다시 다해야 되는데 이거 증명부터 해야 돼 이러면 폴라로이드 사진이 사라가 아버지를 죽이지 않은 증거라고 말해준다 자물쇠로 일단 잔고고 과거에 대해 얘기한다 유머를 얘기해야 돼요 내 부모님? 저는 두 년 olde, 그녀가 떠났다 그녀는 이름을 잘 모르겠어 내 부모님의 사회 그... 그 말에 대해 말해 말해 모르겠어요 아버지 내 부모님을 사랑해 하지만 내가 부모님을 부르기 때문에 그리고 내 부모님은 바로 거기에 그는 항상 좋은 사람처럼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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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가 외도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됐는가? 와아...야, 살인은 정말 나쁘지만, 죽을만했다. 아빠 죽을만했어. 일단 유머는 범인이 아니네요? 유머의 아이에 대해 묻는다. 사라의 동생이 지금 어디 있을지 묻는다. 누가 당신 아버지를 죽였을까? 춤출래?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 오오! 이런게 있어? 어? 얘기는 내가 할게? 내 딸과 어머니뿐이래요. 오케이. 증거가 생겼고. 자, 지금 단서가 생겼기 때문에 딸한테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그 와중에. 오히려 하루가 반복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게 애들한테 오히려 흥미를 일으키지 않을까요? 아내가 결백하다. 아내가 결백하다. 이게 설득이 되네. 이게 설득이 되네. 자, 그러면은 걔가 오기 전에 와이프가 지금 똑같은 상황을 만들 수 있게 다 해줘야 됩니다. 다시 증명해야돼. 오, 스킵됐다.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쏟아내는데? 주인공. 이게 단서가 모일수록 대사가 계속 바뀌는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똑같은 구간을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얘네가.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 자, 이제 진짜 엔딩이 다가오는군요. 어? 통화 중이야. 문 열어서 끊었나? 그금은 되게 지금 감동적이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분위기를 초친 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자, 기다립시다. 나 줄게. 너의 infection 못 감사드려줘야 돼? 이 중간에 듣고 그중에는 오, 오케이. 저는 딱 듣고. 하지만, 나는 아니지. 나 안 걱정하지 말고 이건 당신이 안맞지. 난 사랑해. 내가 너를 더 좋아했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날 죽였다. 내가 몇몇 miles away. 보여줄게.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안 움직여. 내가 죽였다. 듣고. 나는 아버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한다. 하지만 내가... 내가 항상 생각했을 때... 너는 없지 않았다. 내가 없지 않았다. 이거 엔딩이 약간 이상한데? 아니 이게 너무 감정의 변화가 너무 빨라 아무리 단서가 우리가 다 모았다고 하더라도 이 강도가 이렇게 빨리 변할 수가 없는데 이상하다 시계.. 시계 가지러 가는 거야? 야 그냥 간다는 애를 그냥 시계 우리가 팔아서 쓰지! 나 너무 쓰레기인가? 하하하하 아 근데 딸 덕분에 살았으니까 이 정도 값은 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어 동생이 죽인게 맞나봐 동생이 죽인게 맞나봐 오 오 그는 그는.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내가 찾을 수 있는지. 당신과 그는. 감사합니다. 와.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끝이 됐어요? 생각해. 네. 이제 우리의 아래에서 찾아뵙고 이동. 네. 네. 와. 내가 절대 못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계속 계속해서 그는 계속. 근데 너 듣고. 그리고 너는 아직도 여기. 내가 말해드렸어. 내가 안 가면 어디에. 그래. 정말 정말 사랑해. 정말 정말. 정말 사랑해. 너와. 오 마이 갓 아니 이랬는데 안 끝난다고? 나 지금 멘탈 나갔어 와 이거 주인공 진짜 멘탈 개빠개질 것 같은데 와 사라의 동생에 대해 더 알아낸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 정명부터 하고 동생에 대해서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네 달라진 게 와우 이제 선택지 다 필요없고 그냥 얘가 알아서 혼자 다 얘기해요 하 월발한테 또 전해야 돼 그럼 칼라의 아버지가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알려준다라는 선택지가 추가로 생겼어요 근데 이거 얘기하면 안 되지 않아? 이러고 기다려봐야지 어떻게 되나 보자 경찰이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 시계를 찾고 있다고 말해준다 이것도 생겼네요 이것저것 다 해봅시다 남동생이 살인범이라는 거에 대해 더 알아본다 상당히 다 그 시끄러예요 난 어떻게 알N 몰라요 안전하냐 그면 아무것도 안 Ländern을 해달라고 말하ape 왜이냐 둘 년을 넌 아니 이건 저 아버지가 그 아버지를 알아본다 맞나 맞나 말할지 분명 하다 그가 그 그는 했 있었어 강도랑 얘기를 해야되겠네 언니, I think you got prank called. 뭐, did they threaten you? watch. that's ridiculous. honey, that's impossible. of course it's not true. I wouldn't. hey, you're my little girl. I'll do anything. I'll do anything. oh, I'll do it. I'll do it. I'll do it. I'll do it. What, just go? That... just go. 자기야 춤출라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저희가 동생에 대해서 얘기를 더 나누고 강도가 왔을 때 동생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더 나눠야 되는 걸까? 아니 애초에 강도가 와서 이 사단이 난 건데 강도가 갔으면 이게 끝나야지 시계한테 총을 쏴 보라고? 어? 어 진짜 신박한데? 그럼 외전으로 지금 뭔가 이렇게 동생에 대한 단서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거 하지 말고 시계를 부숴 보겠습니다 시계를 경기통에 버리자고? 그런 건가? 버려 야!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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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돼! 된다니까? 진심? 자 이러면 루프가 안 되는지 한 번 볼게요 일단 전화부터 하고 그러게요 저게 안 막히네 변기 성능 확실하구먼 아예 강도 자체가 안 오게 하면 그럼 와이프는 마음의 상처를 입지도 않을 테고 그냥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 파티나 이어가자 그래 한 번 해볼게요 춤추면은 이제 굿엔딩 나올 것 같은데 드디어 춤추고 노래하면서 끝나는 건가 아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진짜 우리의 행복을 찾아야지 디저트 자 우리 캐리 다시 갔고 잘 될 거야 제발 초기화되지 말아줘 제발 얼마든지 춤을 먼저 신청하네 아씨 나도 일어나야 되잖아 좀 눈치껏 알아서 일어나라 주인공아 내가 그걸 일일이 건조를 해줘야 걷니 자 빨리 춤추라 엔딩 향해서 아이씨어 우선이라도 이유가 아않아 어 아않아 но.. 내일은 아가 아아아 아윽 outside 아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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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you see see you know i'm just hopeful i guess hopeful do you not want to play 아니, 아니, 아이들은 괜찮아요. 그냥... 만약 그녀의 여성이라면 그녀의 여성이라면 그녀의 여성이라면 그녀의 여성이라면 그녀의 여성이라면 고객님, 너 그 말 빨로 사람 꾸셨구나 너, 그 말 빨로 사람 꾸셨구나 역시 결혼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니깐 나는 내 댄스 파트너라고 잊어버렸어 내 댄스 파트너 너는... 다른... 무슨 일이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해줘 진짜... 진짜 이거는 와이프 진짜 사랑해서 이렇게 한 거야 와이프 사랑하는 거 하나만으로 이렇게 한 거라고 아마... 몇 분이지? 하... 2분 남았습니다 아, 저 지금 굉장히 불안해요 음... 아,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초기화가 과연 안 될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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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할때 굉장히 건전한 커플이네요 아핰 P Snail은 어떻게 생겼대요? 아니, 분위기가 이렇게 달아올랐는데 계속 그냥 뽀뽀만 하네 와, 진짜 실화야? 잠깐만, 나 진짜 멘탈 나갔어 어떻게 하면 이 루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난 분명히 시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계도 아니야 시계를 난 변기로 버렸단 말이야 변기로 버려서 그런가? 부셔야 되나? 지금 변기에 시계가 버려지잖아요 그래서 저 시계가 루프물인건 거의 100% 확실할 것 같거든요? 저걸 개박살내 보자고 최선을 다해서 부숴버리자고 근데 이걸 어떻게 부수지? 조합 전화를 해서 강도를 오게끔 한 다음에 같이 다시 얘기를 나눠 보자고 이 상태에서 시계를 내가 갖고 있어볼까? 이거 가만히 있으면 시계를 주거든요? 아, 얘기 나랑 해 어? 알았어! 야, 강도를 부른 다음에 와이프랑 대화를 나누게 하면 안되고 나랑 대화를 나눠야 돼요 그니까 와이프한테 내가 루프하고 있다라는 얘기 자체를 나누면 안되고 그냥 강도만 오게끔 해야 돼 한번 해보자 우리 자기 저기 침대가서 좀 자고 있어 나도 자야지 옆에 와이프 쓰러져 있겠지? 옆에 와이프 쓰러져 있겠지? 옆에 와이프 쓰러져 있겠지? 오, 대박 진짜네 오호호호호 야 위치도 달라 배화 자체가 안되는데? 대화가 안되는데? 대화가 안 되는데? Sure 아! 앙! 암! 아! 이 또 한 대 맞겠네 오지 마세요~~ 진짜 이제 뭘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는데 아까 어떤 장작분이 살짝 귀띔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정식으로 강도랑 대화를 나눴던 적이 지금 한 번밖에 없잖아 근데 이제 괴물 그러니까 동생에 대한 이야기 단서를 들었고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어... 대사가 달라졌어 근데 이 이후는 또 똑같은데? 뭐야 방금 전까지 동생 얘기했잖아 나 얘기 나누면 안 돼? 나도 얘기 좀 끼어들자 저 시계를 내가 갖고 있어 볼까? 저거 주지 말고 10분이 될 때까지 내가 저 시계를 갖고 있는 건 어떨까? 일단 부수는 게 안 되니까 어? 너 또 추가적인 단서가 나오네? 다 푸네? 데이지? 아... 아... 유모 꽃이라고? 자 이번엔 그러면 다시 기절시켜서 다시 이제 신문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단둘이 얘기를 나눠야 되니까 어? 설마 달리아야? 그럼 이 옷을 경찰한테 줘보자 이게 평가가 그렇게 안 좋은데 초반에는 진짜 재밌다가 후반 갈수록 겹치는 구간이 많아지면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기다려야 되는 구간들이 많아져요 이런 것들은 스킵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좀 그렇네요 지금이야 오오오오오오오 된다 오오오오으 네 дальше 다리아 탈리놀이 ㅋㅋㅋㅋ 흐어어어어어어어어어 와 남편 멘탈 다 나갔어 멋져 뭐야? 이렇게 엔딩을 봐버린거야? 뭐야? 뭐야? 어디까지 돌아가 시간이? 어? 2분 전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path to the arbeiten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다 그냥 지도자고 아야 아야 아아악 이게 그렇게 된거구나 이해했다 결국에 아빠를 죽인건 나였네 그것도 방금전에 ela 아니 아니야 안 되는거지 아니 처음부터 발음 아니 하지마 에이 아니 조금만 에이 에이 아니 하지마 왜 되게 웃는걸 그래놓고 다시 돌아왔어 하지만 기억은 자 일시정지하고 잠깐 상황을 정리합시다 제가 아직 완벽하게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자 달리아라는 이름은 원래 제 엄마의 이름이었습니다 그죠? 그 엄마의 이름을 물려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려고 했는데 지금 계속 반복되는 루프 상황에서 결국에 알아낸게 뭐냐면 제 와이프의 아빠가 바람핀 상대가 유모였고 그 유모의 이름이 달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람핀 상대가 제 엄마였던 거죠 그 이복 동생이 결국엔 나였던 거잖아 그러니까 한 집안에서 지금 이 우연의 일치가 다 일어난 거잖아 근데 여기에서 약간 이상한 일이 좀 벌어졌어요 자 시간이 역행했고 불과 2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버지와 조우를 했고 거기에서 딸을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 입장에서는 얘네가 가족끼리 지금 이렇게 부부가 되려고 하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주인공이 아빠한테 가서 근데 결국에는 총을 두 발을 쐈고 아빠가 죽었어요 불과 2분 전 상황인데 그걸 기억을 못한다고? 맨 처음에 맨 처음에 집에 들어왔을 때는 나는 그걸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고 지금 시간이 역행하면서 그 사실을 알고 지금 주인공의 멘탈이 완전히 개박살났어요 내가 이걸 잊어버렸을 일이 없어 이거는 현실이 아니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환각인지 아니면 2분 전에 진짜 일이 일어났었는데 얘가 기억을 잃어버린 건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8년 전 이야기라고? 아 그러니까 시간이 2분 전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거구나 8년 전에 10분 상황인 걸로 보여준 거네요 근데 왜 남자 주인공은 아빠를 쏜 거를 왜 기억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 기억해낸 거지?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점점 알아가 봐야 되겠네요 일단 아빠를 죽인 범인이 나다 라는 사실까지는 이제 도달을 했어요 이제 이후부터 계속 플레이를 해야겠죠 이복동생이 와 환장하겠네 아빠의 유전자가 같은 여자를 만난 거잖아 우연으로 우연이 아닌 건가? 8년 전에 이미 아빠를 설득하다 실패해서 아빠를 죽여버린 거니까 이미 남자 주인공은 와이프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네 의도적으로 접근을 한 걸까요? 그건 좀 모르겠어요 계속 봅시다 한번 이제부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완전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난감한데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준다 그래 얘가 정리를 해줄 거야 내가 사라의 이복동생이라고 말해준다 아버지를 죽였다고 말한다 일단 우회해서 말하는 게 낫겠죠? 아래가 난 거 같은데 내 잘못이 아닌데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요 같은 말인데요 뭔 소리죠? 와이프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한다 인건가? 어 그러네 경찰에게 자백하겠다고 말한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 오케 난 좀 잠 좀 자볼까? 아 피곤한 하루였다 딸에 대해 묻는다 흐어어어어어어어어어 물음표? 뭔가 잘못됐는데? 자 얘기를 나눠보자고 일단 딸한테 기본적으로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어요 내가 살인자라고 말한다? 딸한테 뭔 소리를 하는 거 근데 있으니까 한번 눌러보자 궁금하다 오케이 망했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선택지를 하고 여보 뽀뽀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난 당신에게 굉장히 역겨운 놈이 될 테니까 내가 사라의 아버지를 죽였다고 말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궁금한 게 자신의 잘못이면 후회한다고 말한다 공찰에게 자백하겠다고 말한다 허헤헤이 이러고 있는데? 허헤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 이 감정선이 이게 초반엔 진짜 디테일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후반 갈수록 이상해 이게 이거 좀 진정 좀 해 야 나 자고 있는 동안 5분 내내 이러고 울었던 거야? 갑자기 정색하고 이러고 있는데 얘기를 네가 한다고? 나보고 얘기하게 해달라며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딸의 병에 대해 묻는다 내가 아내의 아버지를 죽였다고 말한다 경찰에게 아내가 이복 누나라고 말한다 일단 이 중에 하나밖에 말을 못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무슨 말을 하든지 싸대게 맞고 바로 쓰러질 것 같아서 가장 정석적인 대답은 세 번째니까요 일단 이거부터 합시다 사고였어요 사고였어요 잘못된 선택지였군 내 잘못이라고 할걸 자 여기에서 사고였다를 눌렀었죠 자신의 잘못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끝까지 시계에 대해 말해준다 시계에 대해 말해준다 시계에 대해 말해준다 시계에 대해 말해준다 시도를 시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군요 싸대기 어? 뭐야? 뭐야? 뭐? 어? 벽으로 바뀌었어 다시 시간이 흐르고 다시 시간이 흐르고 어? 이 장소로 돌아왔네 이 장소로 돌아왔네 어, 근데 실망은 이 장소는 다 시켰죠 And now a baby. You. With your little love. I guess it was always gonna happen. Nothing stay swallowed down forever. So you gotta make a call. If I could go back. Well. Things would be different. You can't just try again. That's not how life works. So you gotta make the choice. 같이 있고 싶다 하면 한 대 맞겠지 원래 선택지로 다시 돌아왔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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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책이 떨어졌어 이번엔 뭔가 이상한데? 이건 8년 전 이야기가 아닌데요? 죽지도 않았고? 뭐가 어떻게 된거야? 자 다시 정리 뭔가 이상해 지금 내용이 앞뒤가 안맞아 방금 전에 봤던 그 장면은 8년 전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8년 전이라고 해도 굉장히 이상한 점이 많고 근데 바로 2분 전이어도 너무 이상한 점이 많아 아빠가 살아있다고? 그것도 말이 안되고 애기를 8년 전에 임신을 했을리는 없잖아 내가 이거를 또 해보고 싶었던게 있거든? 그니까 전화로 대화를 하자 라고 꼴벌에게 전화를 한 다음에 기절시키면 어떻게 되나 자 불 켜시구요 기절하시구요 일어나지마 일어나지말라고 딸은 당신이 이러는지 타는거 알고 있니? 내가 당신의 아.. 아니 아내의 아버지를 죽였다고 말한다 경찰에게 아내가 이복누나라고 말한다 와 선택지가 엄청 늘었는데요? 일단 이 대화를 하기 전에 아내의 아버지 안되네? 일어나지말라고 하하하하 일어나지마시라니까요? 딸은 당신이 이러는지도 하는거 알아요? 내가 아내의 아버지를 죽였다고 말한다 내가 아내의 아버지를 죽였다고 말한다 요거죠 마지막 마음 소리가 자기가 있었다가 죽였다 Montsrd? 내 모습 저거 Ich 욕 나 나 아내 나 그 한국인 남의 말 그 한국인 남의 말 아예 그? 그? 나 내가 그는 그 친구 나 가 내가 내 일어나지 마시라니까요? 경찰에게 아내가 이봉 누나라고 말한다 방금 얘기했잖아 일어나지 마시라고요 아 진짜 징하네 아 이거 찔러야 돼? 몇 시야 지금 1분 남았네 아 언제까지 붙잡고 있어 아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일단 찌르고 진실의 대화를 나눠보자 직장에 해라 네가 계속 발버둥 치니까 어쩔 수가 없어 아 진짜 바로 죽는겨? 그래 어쩔 수 없지 묶여있는 상태로도 이렇게 죽을 수가 있네 시계좀 볼까? 어 뭐야? 아 이제 그 책장의 장소로 가려면 이 시계를 보면 되나봐요 어 벗어날 수도 있네 시간이 거의 안 남았습니다 변기를 열고 시계를 놓고 총으로 쏴 안되네 시작 자 완전 초기화 되기 전에 그냥 어차피 초기화 될 거 이거 꺼내기 귀찮아 그냥 간다 한 안 돼 생기고 시계 사용 손 오른손 work 로 도 운동 할 어쩌면 우린 함께 하지 않는 게 나을지 모른다 헐 와이프를 포기하는 거야? 저 선택지가 오 마이 갓 엥? 이게 진짜 엔딩이라고? 이따위 결말이? 결국에는 여자를 포기하라가 이 게임이 전하고 싶었던 메세지인 거야? 야 그렇게 벗어나고 싶어했던 타임루프를 고작 와이프 한번 포기했다고 바로 타임루프를 풀어준다고? 이상한데 조금만 더 지켜봅시다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진엔딩일 리가 없어 뭐야 이거 우리 맨 처음 플레이했을 때 장면인가? 어어? 완전 초기화가 된 거야? 그럼 내가 처음부터 이 짓을 다 해야 돼? 다시? 어? 뭐야 매일매일 바뀌었어 어 2회차인 거야 이거 왓더팍? 뭐가 어떻게 된 아니 이게 2회 아니 이게 2회 어어? 야 나 이해했어 나 이해했어 나 이해했어 와 이거 과거가 바뀌니까 그냥 현재도 다 바뀌었네 와이프를 포기해서 그 이후 미래의 이야기가 2회차로 나오는 거야 미쳤다 진짜 미쳤다 진짜 와 진짜 대박이다 그니까 1회차는 그러면은 엔딩이 고정인 거네요 1회차에서는 무조건 저렇게 행동을 할 수 밖에 없게 유도를 하고 타임루프에서 못 벗어나게 하다가 이제 과거가 바뀌고 새로운 타임루프 구간으로 들어선 거네요 와 와 와 진짜 기가 막힌다 게임 와우 와우 창문은 닫혀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는 거지? 아이템 열쇠 하나 전기도 안 들어와? 내가 지금 막 이사 온 건가? 뭐야 이 소리 뭐야 이 쬐깍쬐깍 부근 무서워 황기고 그럼 바로 열 수 있나? 못해 칼도 없고 오늘 열어볼까요? 나가볼까요? 뭐야 이거 2회차가 아니네 이거 2회차가 아니라요 너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인 거 같애요 그냥 저게 다 그냥 처음보는 엔딩인 거고 너의 엔딩으로 인해서 지금 결과가 이렇게 바뀌었고 네가 할 수 있는 건 없으니 그냥 다시 초기화해서 다시 해라 인 거 같애요 그쵸? 우리가 엔딩 1을 본 거에 대한 결과일 뿐이야 이게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정말이야? 모르겠어 열쇠로? 오! 집 열쇠로 이럴 수 있네 일단 한 번 봅시다 아직 모르겠어요 확신을 할 수는 없고 일단 예상은 그렇게 했는데 안 돼 아무것도 없지? 변기 변기 싱크대 지금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는 거 맞아? 흐르고는 있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여기를 열어보자 창문이 안 열려요 상호작용 자체가 안 열려요 여기도 아무것도 없네 여기서 가만히 10분을 기다려볼까요? 화장실에 시계가 있다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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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야 여기에? 어? 시계가 있네? 오잉 시야 고장 났어 어? 드래그가 돼요 이게 돌아가진 않 뭐야 왜 이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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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딘가로 맞춰져야 이게 돌아가는 거 같은데? 50분으로 맞춰볼까? 아니아니 이게 몇 분이야 이제 딸깍딸깍 거리지 않는 뭐야 뭐야 돌아간다 돌아간다 다시 돌아갈 수 있어 다행이야 우리 돌아갈 수 있어 다시 돌아갔다 다시 돌아왔다 너 누구세요? 얘 원래 머리 잇지 않았어요? 얘 원래 머리 잇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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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선택지가 생겼고요 내가 응원신을 새롭게 알아요 yep 네 네 내가 이해하는게 창작할 수 있어요 안 하고íst게 싹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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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뭐요? 다시 배드 엔딩이야? 하... 안돼! 이걸 또 봐야 돼? 하... 하... 그... 하...하...하... 이 소리 좀 그만 냈으면 좋겠어 굉장히 변팅 같거든? 네? 그녀와 함께 있고 싶다 그녀는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른다 아... 아... 찰지구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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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쯤이면은 여러분들도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지금... 확실하게 과거가 바뀌었습니다 총상으로 죽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와이프를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빈집으로 시작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과거가 옛날로 돌아가서 총상이 아닌 걸로 바뀌었고 그래서 지금 이걸로 인해서 루프를 빠져나갈 수 있는 루트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와이프랑 얘기를 한번 해... 나눠봐야 되겠는데? 아줌마! 문 좀 열어봐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얘기해준다 내가 아빠를 죽였어 내 잘못 아닌데요? 나 이것도 해보고 싶었어 그리고... 너 죽일 제... 너가 결정되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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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 어차피 강도한테도 잡혀서 다시 올껴 지금이라도 딸내미한테 전화를 해볼까? 이 상태에서 전화를 하면? 아니이냐니? 근데 말을 안듣네 야 딸내미 전화 안해? 우리 둘 다 죽게 생겼어 대화가 안통하네 딸아 지금이야 빨리 전화를 걸어 이 상황은 잘못이야 제가 필요한 증거가 필요한 것 같아 그 사람이야. 그 아버지 죽었다고 말해 그냥 내 눈에 있는지 말해 그는 그는 왜 안해? 그는 그 눈에 있는지 말해 그 눈에 있는지 말해 그 눈에 있는지 말해 그는 그 눈에 있는지 말해 그는 그 눈에 있는지 말해 아니 개무신도 정도가 있지 그래 목 졸라 죽여 죽여 그래 그냥 반칙이라 얘 개XX야 남편 죽고 있는데 말을 그따구로 하고 있어 남편 죽은 건다 안에 재우고 강도를 묶은 뒤에 얘기를 나눠보자고요 오케이 좋은 생각인데 그래 과거가 바뀌었으니까 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야 지금 와이프랑은 과거에 아빠가 어떻게 죽었는지 얘기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딸은 맨 처음에 집을 나왔을 때 총을 한 발 쐈잖아요 근데 아빠가 죽은 결정적인 요인은 총알 두 발을 맞고였는데 딸은 총을 한 발 쏴서 죽인 걸로 알고 있는 상태고 원래 안 죽었고 나랑 몸싸움을 해서 지금 아빠가 기절한 상태로 과거가 바뀌었으니까 확실히 와이프를 수면제로 재우고 저 빡빡이 아저씨랑 대화를 나눠보면은 과거가 바뀌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문 활짝 열어놓고 어서옵쇼 어이씨 이걸 걸리네 아 제발 아 Immer 문 괜히 열었어 그냥 쫌 기다릴껄 아udge 어케 기절했어 빨리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서 칼 짚고 빨리 끊어주세요 오케 짚노 집었다 알아서 끝내 아니네 그걸 왜 다시 인벤토리에 집어넣어 이 미친놈 내가 칼을 그 상태에서 왜 집어라고 했겠니 빨리 빨리 시간이 없어 아 일어나겠는데요 달려 걷지 말고 뛰어 뭐야 왜 왜 타이가 하나밖에 없지 아 이미 나한테 하나 써서 아 그러네 똑똑하구만 왜 선택지가 그대로죠? 무죄라고 말하는데 좋아 시키는대로 하겠다 기왕 이렇게 된거 이것도 해보자 진짜 이것도 한번 봐야지 나한테 박치기 하는거 아녀 총 안뺏었는데 어디있는지 안다 오 이런 루트는 또 처음보네 재밌군요 근데 이거 시계주면 바로 사망각 아니냐 원래 그랬잖아 계속 자 어디에 어떻게 나오나 보자 좋아 고마워 고마워 그녀와 함께 혼자서 카우치에 앉아 집에 가고 루트가 아무것도 없으면 죽을려나 어? 전화기를 준다. 전화기는 왜요? 손순이 말 잘듣는다 엔딩 한번 볼게요. 내가 범인이 되나? OK. Here. Here's what's gonna happen. OK. I'm going to dial 911. You're going to tell them you just got home and that your wife is dead. It looks like she committed suicide. She shot herself in the head. I... Don't go off topic. And don't talk about anything else. Clear? I'm clear. I'm clear. 내가 다 얘기하게끔 말하네. 와... 여기에도 선택지가 있네. 경찰에 대해 말한다 하면 뭐 바로 게임 오버일테고 다시 시작되는 하루에 대해 설명하면 바로 싸다고 맞을테고 계속 해봅시다. I'm... I'm my wife. Sir? She... she shot herself. Sending an ambulance right now. Is she still breathing? I just got home from work then. Sir, I can talk you through emergency first aid. I... No, no, she's dead. All right. A unit will be there 15 minutes. Stay where you are. You fucked up your life, man. You're lucky. You get a second chance. Do better next time. 에서 아... 아... 와... 도전 과제를 달성했어요. 겁쟁이라고 써있네요. 아무 의미 없는 짓이었어. 아니 왜 아빠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나, 나 죽을래 그냥 오 이게 되네? 으 굉장히 잔인하게 죽는데요? 어어? 뭐야 왜 리, 리셋이 안돼 왜 리, 아까 와 다시 나지 말아야지 여러분, 훈수 좀 더 주세요 나 이제 진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공략을 보고 왔는데 말해도 될까요? 그니까 제가 지금 뭘 해야 하는 건지를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아빠를 총 쏴서 죽이지 않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과거 이야기에서 풀어야 된다고? 오케이 그것만 알려줘도 큰 소득이다 그니까 여기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 이거지? 오케이 해보자고 님은 돌아가자 하... 나 ras다 하하하하핳핳핳 아니 선택지가 없어오 어 OUR 이거봐 바로 싸대기부터 봤잖아 아버지 책을 집어 책 책 책 집으라고 책 혹시 말을 안한 거..안거는 건 어때요? 선택지를 선택 안해도 시간은 가는 것 같던데 허호호요!! 너무 천재인데? 야 한번 해보자 그럴듯해 내가 아까 보면서 선택지를 보면서 계속 시간이 흐른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원래 정지가 되는데 과거로 깐다 삐야 어? 책을 누를 수 있네 눌러볼까? 다 깨어난 상태에서 책을 누를 수 있어 어? 시계도 누를 수 있어 이거봐 시계가 계속 흐르고 있다니까? 이거 계속 보고 있어 보자 12시까지만 버티면 될 것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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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답변 열고 싶어요 아 얘 싸대기 때릴 것 같았어 얘 방금 30초 남았는데 시간을 걸어야 돼 2분대로 무조건 선택지를 누르게끔 만드네 책을 눌러볼까? 책 눌러도 괜찮겠지? 아니 아까 어떤 분이 책을 잘못 누르면 초기화된다 그래가지고 책이 공장 초기화를 다 한다고? 아 근데 그게 말이 돼? 누가 봐도 눌러주세요 라고 저기 써있는데 저걸 누른다고 초기화가 될 것 같진 않거든요?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 리셋이 되면은 그냥 접어야지 뭐 말이 안되잖아 개똥겜 되는거지 자 2분동안 버티는게 답이 아니라고 지금 알았으니까 책을 눌러볼게요 자 책을 어 책을 누르니까 책에 대한 대목을 말해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바꿨다 뭐야 아 진작에 좀 눌러볼걸 마음을 바꿨다 그녀와 함께 있고 싶다 새로운 왜 왜 왜 흰색으로 바뀌지? 아 아 It's only by forgetting that we ever really dropped the threat of time. Hey, no more babbling. I told you what you have to say. And if you refuse to say it, you just won't be. Listen!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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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만 하면 뺨싸대기밖에 안 갈려 쟤는? 그러니까 책을 먼저 클릭을 하고 이제 이분을 기다리면 되는 건가? 한번 해보자. 저기 와이프의 저 콧노래도 이제 노이루저 걸려서 정신 나갈 것 같아요, 진짜. 일단 혹시 모르니까. 이분을 버텨야 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최후의 최후까지 버티다가 이걸 눌러보자. 지금이다. Hey, it's only by forgetting that we ever really dropped the threat of time and approach the experience of living in the present moment. That one I that one read and that one, I... I know the idea of forgetting things sounds crazy. But what if... You could... I can help with that, if you want. I can help with that if you want. All you have is the future. You'll forget everything you went through. All the pain, all the stress, forgotten. forever.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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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I hope you find what you're looking for. 아! unopened and fresh and new... ... WHAT?! ... ... ... ... ... ... ... 아, 이게 다른 엔딩인가봐요. 이것도 다른 엔딩이네. 그니까 아까 어떤 장작분이 책을 누르면 초기화되니까 조심하세요라고 말을 하셨는데 그거는 그냥, 그냥 겉으로만 봤을 때고 우리는 이미 알잖아. 엔딩에 하나에 도달하면 초기화가 된다는 걸. 근데 그 초기화가 진짜 초기화는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냥 괜히 걱정돼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문제는 없습니다. 야, 그래도 결국에는 엔딩 하나에 도달했네. 아니, 애초에 초기화가 돼도 상관이 없는 게 이게 엔딩이라서. 엔딩 하나를 무조건 봐야 됐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아, 근데 난 이해가 지금도 안 돼. 야, 이제는 그냥 엔딩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 이 게임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파악하고 싶지도 않아. 처음에는 오, 흥미진진해. 하다가 지금은 그냥 와, 엔딩 봤다. 무슨 내용인지는 1도 모르겠지만 일단 엔딩을 봤어. 기운이 좋아.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러분들 이해하셨어요? 애초에 과거가 어떻게 바뀌냐고. 아니, 바뀔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쳐. 그래서 내가 아까 저 책을 클릭해가지고 아빠를 설득했어. 그럼 현재로 돌아가야지. 왜, 왜 더 과거로 가고 있냐고. 다시 또 10분 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저기 가장 끝에 있는 테두리 부분을 완벽하게 맞춰야 진엔딩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안쪽에 있는 테두리, 중간에 있는 테두리는 저희가 맞췄었잖아요. 가장 밖에 있는 엔딩을 그 책을 눌러서 보는 엔딩 이외에 다른 걸 찾아야 되나봐. 그러면은 이때까지 우리가 봤던 엔딩을 다시 봐야 되는 거야? 그런 거면은 난 이 게임 여기까지만 할 거고. 자, 기억을 온전하게 가지고 있는지. 싫어, 내가 나갈 거야. 야, 진짜 완전 초기화가 됐나봐. 대화를 나눠보자. 와우. 그니까 완전 기억도 초기화가 된 거구나. 그 빌어먹을 싸대기충 아빠가 내 기억까지 완전 리셋 시킨 거 맞네. 우후! 처음부터 다시 싹 다 해야 되는데 저는 안 할 겁니다. 좀 많이 아쉬운 게임이에요. 초반에는 정말 흥미 그 자체였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굉장히 지치게 만드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엔딩을 계속 보려고 모으고 있는 와중에 저게 초기화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대놓고 유혹을 하고 있어서 책을 눌렀더니 그걸 그냥 아예 초기화 시켜버린다고? 이게 말이야? 난 좀 납득이 안 되고요. 진짜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플레이하면 플레이 할수록 이거 많이 플레이어를 배려하지 못한 게임이다 라는 게 계속 다가와서 굉장히 아쉬웠던 게임인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엔딩은 여러분들이 직접 구매하셔서 제가 일으켰던 불상사를 잘 피해가지고 모든 엔딩을 다 보셨으면 좋겠네요. 12분이라는 추리 게임이었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 6분정도 너무 늦어져요 고마워 그리고 한글자막 by 한효정